윤영찬 하나만 있으면 되지. 대통령 혼자 놔두고 지금 다 나와서 뭐하는 겁니까 지금? 지들이 의사야? 병원에 왜 가? 이해가 안 갑니다.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. 저런 식으로 하니까 기자 새끼들 간덩이가 배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. 저렇게 한다고 기사 잘 써주나? 이때까지 기자들 오냐오냐 해줘서 기사 잘 썼냐고요. 언제까지 그딴 식의 대언론 관계 유지할 거야? 언론 정책에 대해서는 언론 대응책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 많은데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. 진짜 조금만 더 두고 봅시다. 진짜.